오전 포근한 날씨 속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은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완연한 봄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 어제보다 훨씬 더 포근합니다. 장성 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 7도 안팎, 화수는 8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은 4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가 지난 뒤 기온은 오늘보다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